다문화TV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확산세가 확실하게 멈추고 감소되는 가운데 백신이 모든 나라에 골고루 잘 보급이 되어서 모든 인류가 코로나의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에도 다문화 가족분들과 은혜의 소리를 통해서 편안한 마음과 은혜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은혜의 소리 네 번째 시간이죠. 그동안에는 원불교가 어떠한 종교이며 그리고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원불교가 생겨났는가? 그리고 지난달에는 인류와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게 될 원불교의 인류를 구원하는 교리와 불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문화TV 은혜의 소리를 검석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 은혜의 소리 시간에는 원래는 원불교에서 밝히는 우주의 근원적 진리가 어떠한 것이고 또 항상 무한한 광명과 은혜로 함께하는 우주의 진리 즉 부처님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서는 각기 여호하나 하나님, 알라 이렇게 다른 명칭으로 호칭을 하고 있고 원불교에서는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법신부의 이론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신앙과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희망찬 마음으로 새롭게 만난 첫 일요일이기 때문에 원불교의 최고 지도자이신 전산 김주원 중복사님의 신년을 맞이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함께하는 새해 법문을 우리가 함께 받들고 제가 다시 풀고 부연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써 오늘 은혜의 소리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전산 김주원 중복사님의 새해 법문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원기 106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교도와 국민과 인류의 앞날에 법신불 사은임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큰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잘 해결되기를 염원합니다. 원각 성전 소태산 대종사께서도 교단 창립시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셨고 그러한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대도 회상의 창업이라는 크고 큰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종사께서는 도탄에 빠진 민중에게 지금이 말세인 것은 분명하나 참으로 문명하고 좋은 세상이 오고 있으니 어서 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불가해서 이상세계로 꿈꾸는 미륵불 용화해상에 대해 여쭙자 대종사께서는 미륵불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오 용화해상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제자가 미륵불 용화해상이 전반적으로 건설된 시대의 형상은 어떠합니까? 라고 여쭙자 그 시대는 사람의 지혜가 훨씬 밝아져서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지고 허위와 진위를 분간하게 된다. 그러므로 불상의 복과 수명을 빌던 일은 차차 없어지고 천지만물 허공겁계를 막라하여 경우와 처지를 따라 공을 들여 부기도 빌고 수명도 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서로서로 생불이 되어 서로 제도하고 서로서로 부처의 권능 가진 줄을 알고 집집마다 부처가 살게 된다. 그러므로 회상을 따로 어느 곳이라고 지정할 것이 없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는 곳마다 회상 아님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 광대함을 넣지 말과 글로 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회상이 건설된 세상에는 불법이 천하의 편만하여 승속의 차별이 없어지고 법률과 도덕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며 공부와 생활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고 만생이 고루 그 덕화를 잇는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미루어보면 미륵불 용화의 상은 대종사께서 개교의 동기에 밝히신 광대무량한 낙원과 같은 말씀이고 그 낙원은 멀리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의 교법이 실현되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종사님의 교법이 인류의 희망이고 미래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종사께서는 미륵불 용화의 상의 첫 주인을 묻는 진론에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낙원은 몇 천년 후에 다가오는 인류의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교법 실천으로 만나는 현실입니다. 대종사께서는 교법의 실천 방법을 일상수행의 요법 구조로 간추려 주셨습니다. 하나를 실천하면 하나의 낙원이 이루어지고 열을 실천하면 열의 낙원이 이루어지고 백천만억의 실천이 이루어지면 백천만억의 낙원이 이루어집니다. 또 교법의 실천이 생활 속에서 정기와 상시의 훈련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 훈련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훈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신개벽을 법이 6등급으로 쉽고 분명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대종사님의 대도정법을 만난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정진하고 보은해야 합니다. 지금 교단은 3대말을 마감하고 4대를 바라보는 시점에 있습니다. 교단 4대는 결복, 교훈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중차대한 시대입니다. 제가 출가 모든 교도는 대종사님의 교법이 어떠한 교법인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자각하여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교법 실천에 정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교법의 실천으로 다같이 미륵불 용화의 상의 주인이 되고 전 인류를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큰 공도자가 되시기를 심축 드립니다. 원기 106년 새해 아침 종법사 대독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국내외 모든 교도님들, 교무님들, 모든 국민, 인류 앞날에 협신불 사은의 활량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립니다. 어려웠던 지난해를 보내고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기를 염원을 드립니다. 저는 거전에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렵기도 했지만 또 어찌 생각하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회상에 들어와서 대종사님, 구인, 선지님들 다 역대 어른들이 어려운 가운데 회상을 창립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으로 그 어려움이 이렇게 전해오거나 말만 들린 것이지 공감이 덜 되었는데 그런데 그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있는데 어디 마음대로 가도 못 오고 사람 마음대로 만나도 못 오고 이렇게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면서 그 심정이 아니 그러면 이건 사실 대종사님 당대의 어려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죠. 생각을 마음대로 못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또 이제 그 현장에 계신 여러 교무님들도 아무래도 어려우시고 교도님들도 어려우시고 그런데 그 대종사님 당대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그때는 말도 제대로 못 오죠.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자칫하면 회상이 문 닫을 판이니까 그런 시절에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 법문을 받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시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난 거의 내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어려움 속에 분명히 그 시절을 살았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런 속에 계시면서도 그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정말 한량없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법문들을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세상이 어렵긴 어렵지만 대종사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그냥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속에서도 그 어른이 평 적수건건으로 일어나신 것이 도난품이 있습니까 그 처음에 왔던 구인선진들이 자기 가상이 좀 있습니까 적수건건으로 하셔 가지고 이 회상을 창업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회상 초창에 놓은 게 제자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 공장에도 이르러 보내고 어디로도 보내고 다 그런 시절을 겪으시면서 이 회상을 열어주셨는데 지금은 그때다 비하면 꽃방석이고 세상도 어렵다고도 하지만 그때 세상에 비하면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어렵긴 어려워도 우리가 이제 앞날을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대종사님 전망품의 미륵불용화 회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법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 법문을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참 좋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말하자면 그런 시절에 나오신 법문이거든요. 이 법문이 그런데 다시 한번 차한차니 이렇게 좀 보니까 아 이 법문이야 저는 이 법문이 그렇게 좋은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법문이 좋은지 이것을 그 전에 왜 그렇게 몰랐던가 저는 이제 회사에 돌아가지고 우리가 개교 등기에 광대문이라고 낙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알죠. 뭐 정신개백에서 이제 광대문 낙원 한다. 또 낙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낙원이 항상 막연하지 막연한 낙원이야 좋은 세상 그러지 그 낙원이라는 것이 내 손에 탁 쥐어지더라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낙원과 우리의 교법과 탁 연결이 잘 안 되었어.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쯤에 이 정신개백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신개백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교법이 정신개백 방법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깊게 연결은 되었어도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연결이 되었는데 내 마음에 이것이 그 심정적으로 했다고 이것이 탁 손에 쥐어지더라 했거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미륵불 용화회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받들고 차 한차니 이렇게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원이라는 것에 대해 이것이 그냥 탁 손에 쥐어지더라 아 이게 참 그런데 그 가위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들은 다 대종경에 있으신 말씀인지가 다 아실 것이고 제가 이제 조금 읽으면서 생각되었던 것들을 두어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 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종사님을 미륵불이라고 그러거든 지금 그러니까 성가에서 미륵불로 오신 우리 대종사 그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의심없이 우리 대종사가 미륵불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나 참 아름다 이쁘네 미륵불에 대해서 법심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대종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나는 근데 그저희도 봤을 텐데 이번에 처음 이것이 딱 눈에 들어오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대종사님을 미륵불로 의뢰의경 그 어른이 미륵불이시지 그러니까 이 말씀도 당신이 뭔 것을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하고 문답과정에서 이제 나오신 말씀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제자는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물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대종사님의 미륵불 같으시니까 미륵불은 어떤 부처님입니까 그러면 내각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기대를 하고 여쭌고요 틀림없어요 그 양반 물어보면 대종사님의 미륵불이 아니면 못하려고 대종사님한테 미륵불을 물어봐 생불림이라고 생불림이라고 모시고 있는데 그런데 확답을 얻으려고 미륵불은 어떤 부처님입니까 그런데 이게 미륵불이라는 것은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하여튼 이 말씀은 또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앞에 지금 대종사님을 모시고 신앙의 대상 이렇게 안고 이런 쌍을 모신 의미하고도 조금 통하는 것 같아요 이 앞에 우리가 이런 쌍을 모시잖아요 법당 앞에다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미륵불은 미륵불이시지 그러니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면 제일 최초로 법신부로 진리를 크게 드러내신 어른이 그러나 그러니까 미륵불은 미륵불인데 미륵불이라는 것이 어느 한문 부처님 거기에 이렇게 딱 제한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 같아요 또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아무리 세상에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나도 내 마음에 법신부로 진리가 드러나지 않은 분이 계시면 그 양반은 미륵불을 못 만난 양반이야 천년 만년을 가도 못 만나지 그런데 세상은 법신부로 진리를 몰라 그래도 어떻게 숙가위의 인연이 있었던지 이 회사에 찾아와서 이런 상황 진리를 배워가지고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밝아졌단 말이야 그분은 이제 법신부로 미륵불을 만나신 어린이집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다 법신부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또 용하의 사항은 이어서 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진리가 드러나면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도 진리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밝아지듯이 세상에도 세상에도 이런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세상이 둔다면 그 세상 전체가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광대물의 낙원인 대중사님께서 교리를 내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낙원이 이것이로구나 말은 미륵불 용하에서는 광부처님 말씀이시고 광대물의 낙원은 대중사님 말씀이시지만 똑같아요 내용은 그리고 그 밑에를 보니까 또 그렇게 그러니까 한 제자가 또 그렇다면 밝은 세상이라고 하고 법힘으로 진리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분도 나처럼 뭔가가 정확하게 안잡혔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전반적으로 되어진 그 시대의 형상 그 시대는 어떻게 생겼다는 그것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렇게 한번 또 마음에 해결이 안되니까 여쭤보니까 그때 대답하신 것을 보면 지금 두 면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보니까 하나는 세상이 밝아지기 때문에 허실과 진의를 알게 된다 허망한 것과 싫다운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이런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을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 천지만물 허공법회로 다 천지만물 허공법회가 나에게 복도 주고 죄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거기 거기에 공을 들여서 공을 들이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것을 용하의 사회라고 하셨거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사은 당체에 불공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니야 대중사님께서 사은을 내놓으시고 사은 당체에 불공하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은 당체에 불공하는 것이 바로 미륵불용화의상 그것이 이제 내가 생각해보니까 원불교 신앙군이야 말하자면 또 그 밑에는 전부 부채가 된다 사람마다 다 부채가 된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자면은 사막공부를 해서 삼대력은 없다 그 말씀이거든 그러면 이 수행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부채가 되기 때문에 도량 아닌 데가 없다 여기가 도량 저기가 도량 따로 무슨 교당이 무슨 훈련원 뭐 이런 건 따로 찾을 것이 없이 아 부채는 계신 데가 불도량이니까 그런 세상이 든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대중사님께서 그 말씀 많으셨는데 나보고 얘기를 하고 보면 미륵불용화의상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교리도다 나는 그런 우예 법신불이론상이 계시고 신앙문이 계시고 수행문이 계시고 이게 미륵불용화의상의 모습이에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또 그런 회상이 건설되게 되면은 불법이 천하에 천만한다 부채님 법이 천하에 그냥 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대중사님이시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지만은 그 이제 또 우리 거기에도 보면 그 말씀 나오시잖아요 또 혼동할까 싶으니까 이제 불법은 불법인데 미래의 불법은 앞으로 오는 세상의 불법은 지금의 불법은 이러지만은 오는 세상의 불법은 이러이러이러다 하는 그 표현이 있으시거든 미래의 불법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법이 천하에 편만한다고 이 불법은 미래의 불법이야 그런데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것을 쉽게 이제 쉽게가 아니라 대중사님께서 표현해 주신 걸로 하면은 법을 내실 때에 불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했다고 그러셨거든 그러게 미래의 불법은 어떤 것이냐 시대화된 불법 생활화된 불법 대중화된 불법 이것이 미래의 불법이다 시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간혹 보면은 시대화를 현실화하고 조금 혼동을 신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화를 떠나지는 않았지만은 현실화라는 것은 까따가다가 잘못되면 시대화를 그렇게 해서 까따가다가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대중사님은 지금 현실을 개혁 혁신하는 현실을 그냥 확 다 이렇게 고쳐가지고 새 세상을 만들려고 나오신 어른데 현실화라고 하다보면은 자꾸 현실에 적응되어 가고 순공장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 그건 아니고 시대화라는 말씀은 후천 개벽시대에 맞게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후천 개벽시대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밤과 낮으로 이렇게 과거 선천은 밤같은 시대라면은 우리는 낮같은 시대나 정산정사께서 쉽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이 돌아오는데 거기에 맞게 법을 내셨다 그런데 우리 법은 지금 생활이 흐를수록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아직은 조금 빨라 또 생활아 생활에 부합되게 대중화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전체가 할 수 있게 이게 미래의 불법인데 그러한 불법이 천하에 편만하게 된다 두고 해서 그런 것이 없는 데가 없게 된다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교리도 거북이 모양인데 이 거북이들이 그냥 수천만억 거북이들이 다 기어나가가지고 세상 곳곳에 전부 가 부엌에도 들어가고 안방에도 들어가고 가득 차 이 거북 교리도 그러니까 세상에 거북이 그러면 이제 불법이 천하에 편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이제 백년 나중 이제 되었는데 처음에는 원불교를 누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 그런 시절에 그래도 지금은 내가 보면 우리 교도님들이 맴만 그러면 그 웬만 중에서 적어도 항마에 오르신 분은 그래도 집에서 용하의 상을 건설을 하고 살지 않을까나 그 생각이 들어요 항마 정도 되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낙원 그러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을 조금 가깝게 붙이면 보통급 낙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보통급 낙원 보통급은 무슨 낙원이냐 쉽게만 지키면 쉽게만 지키는 만큼 낙원이 된 것이거든 또 특징급 낙원도 있어 가들은 20개 지키고 그래도 신심이라도에다 받쳐가지고 그 길이라도 옳게 보니까 그럼 그 사람도 그만한 낙원을 또 상전 낙원 그래도 이제 용하의 회상이라고 붙일 만한 그런 정도는 항마는 돼야 할 것 같아요 생각에 항마가 되면 스승의 자격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항마가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개인 낙원은 수용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출가 열의로 가면은 더 폭을 넓혀서 천천히 함께 어우러서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우리 이제 그냥 수행법으로 사막 또 신앙법으로 사은 또 이렇게 해서 멋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보그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도 미륵불 용하의 상에다 딱 대서 신앙문 수행문이 그렇게 이제 대중사님께서 지금 붙여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인의 복해 증진하는 그런 정도의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근본이지만은 그 법이 그대로가 이 세상을 낙원 만드는 그러한 참 재생의세의 큰 법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생각해보면은 우리 이제 지금 영상을 같이 하시는 교도님들도 어쩌다가 이런 회상을 만나서 이런 대중사님 법을 만나서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었는가 생각해보면은 참 기가 막힐 일이고 그런데 또 하나 저는 더 법문 가운데 마음에 생각된 것이 자꾸 이제 여쭤 미륵불이 누구시냐고 뭐시냐고 여쭤봐도 나라고 소리를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깎아보니까 이제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도 첫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첫 주인은 나다 이 소리 들으려고 또 이제 첫 주인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물으면은 첫 주인은 나지 이렇게 대답 홀법도 한데 그것도 당신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하나하나 먼저 깨친 사람이 주인이다 이 말씀도 참 첫 주인 마지막 주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먼저 깨친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처음이면서 마지막 말하자면 나는 내가 내가 그 자리를 깨쳐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후레에 오시는 모든 법을 믿고 받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힘을 주시고 너희들 안 늦었다 하나하나 먼저 깨친 사람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참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은사유 사업할 쪽 이게 이제 그런데 그것을 또 고영상께서는 아까 생활화 대중화를 말씀하시는데 하여튼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쉽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크게 이제 보니까 일상수행 요법 구조에다가 교강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일상수행 요법 구조에다가 그걸 탁 담아주신 그러니까 얼른 보면 쉬운 말 같아도 거기에다가 이 모든 법 요체를 거기에다가 담아주신 단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상수행 요법 그냥 일상수행 요법인갑다 하고 살았는데 어느 때 가만히 하다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것이 일상수행 요법이 대중산이 바로 문이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각자 각자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회상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아까 여기 말씀하신 그런 미륵불 용화의 상의 첫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상수행 요법이 달라지더라고 대중산연 발언문이 심지는 원래 여러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런데 그것도 또 이제 몇 개 놓으면 못 믿으시니까 좀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우리 정진의 부모는 일상수행 요법 나오고 그 다음에 훈련법 나오거든요 훈련법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걸 다 도와주는 법문들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법이 등급 이게 이제 정신개비의 순서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찌 보면 참 이 교법 내가 요즘에 내가 보면 한 가지 이제 또 그렇게 안 올 수도 없을랑 모르는데 저는 생각할 때는 대중산연 교법은 연구하고 알아내고 그런 교법이 아닌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는 실천해서 세상을 이렇게 고쳐나가는 법이지 무엇을 막 해서 뜻을 막 파고 이런 교법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산이면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한 손에 쥐게 그러니까 표를 밝히신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표를 내주셨을까 내주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교법을 해석하고 이렇게 할 때 자꾸 알리려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다 왜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초창기에 초창기에는 갈치해야 되니까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것이 교화를 어른한테 배웠어 우리는 따로 교화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설교도 자꾸 가르치는 방향 쪽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생각이 앞으로 우리가 교화방향을 훈련 쪽으로 잡고 나가고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단이 현재 3대 말을 하고 4대를 바라보는 시점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4,500년 결복 세계를 향해서 우리 교단이 나가야 할 그런 시점에 또 거년에 미국 대중사님 경륜이시긴 하지만 거기에 총부를 두어서 종법사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된 것이 교단에 큰 서광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교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어렵긴 하시지만 또 어려운 가운데 이런 대회상에 이런 정법 회상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이 그 이상과는 참 또 행운이 없고 복이 없기 때문에 대중사님 교육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내가 얼만큼 하냐지 그러니까 뭐 집에 계신다고 나는 살림 바빠서 못 온다고 그건 대중사님 교육법 공부에는 핑계가 안 돼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참은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미륵불 용화의 상호 주인이 되시고 그런 낙원으로 모든 생명을 인도하는 공부자들이 되시기를 심축을 드리면서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수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시청하셨는가요?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불교 영화를 쓰고 원불교 영화를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제 나름대로 풀어서 어려울 것 같은 부분들을 더 보태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집집마다 부처님이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제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원기 106년 새해를 맞이해서 전 교도님들과 전 국민과 전 인류의 앞날에 법신불 사은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금년 올해에는 이러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하나같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을 드립니다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모든 인류와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새로운 부처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원불교를 처음 만드실 적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셨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압박과 원불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압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너무나 가난하고 무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엄혹한 환경에서도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할 원불교, 주세종교 세상을 주도하기는 세계적인 종교라는 말씀입니다 주세종교는 주세종교의 건설이라는 우리 인류 역사의 길이 빛날 위대하고 성스러운 역사를 어려운 가운데도 이뤄내신 겁니다 우리도 지금 아주 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큰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하나하나 개척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세부처님 대종사님께서는 위험한 시기 그리고 고통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이 말세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앞으로 문명하고 참으로 좋은 세상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 어서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희망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대종사님 당시에 한 제자가 불교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큰 부처님과 이상세계로 바라는 그런 미륵불과 용화회상에 대해서 질문을 여쭈었습니다 그 미륵불이란 말씀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미륵불이란 분은 그래서 용화회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용화회상은 미륵부처님이 만들어가는 그런 참다운 낙원세상이 바로 우리 용화회상입니다 그렇게 한 제자가 미륵불과 용화회상이 어떠한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대종사님께서 미륵불이 누구나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미륵불은 우주의 진리인 법신불의 진리가 세상에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미륵불이다 그리고 미륵부처님이 만드시는 용화회상은 크게 밝고 크게 은혜로운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면 자신이 미륵불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지금 보면 크게 안정이 되고 모든 인류가 행복과 은혜를 함께하지는 못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세부처님이신 대종사님께서는 불교에서 이상으로 바라는 미륵불과 용화회상을 진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잘 밝혀주셔서 누구나 미륵불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륵불의 생활을 하면서 용화회상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니까 다른 제자가 여쭙니다 그러면 미륵부처님과 용화회상이 전반적으로 이 세상에 잘 이루어진 그런 시대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명상에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명상에 깊이 들어가셔서 그 시대를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 미륵불과 용화회상을 환하게 다 내다보시고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그러한 시대에는 사람들의 지혜가 훨씬 밝아져서 모든 것들에 서로 싸운 일들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거짓과 진실이 밝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세계 수많은 절들에 모셔진 불상에만 자신의 복과 오래 사는 장수를 기원하는 일들은 찬차 없어지게 되고 천지와 만물 그리고 우주와 보이지 않는 그 부처님의 세계를 통해서 자기의 경우와 처지 처지를 따라서 불공을 해서 자신의 부기와 수명도 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절에 모셔진 불상에만 빌지를 말고 당시 그 당시 그 대상 대상을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도 드리고 거기에 잘 기원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밝혀주셨는데요 그 시대에는 서로 서로 살아있는 부처로 알게 되어서 서로 고해에서 건전해 주고 조금 아까 우리가 다문화 TV에서 후원을 받아서 많은 단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은혜를 함께하는 단체에 의류를 같이 은혜롭게나 즐겁게 은혜롭게 나눠서 왔습니다 이 많은 의류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서로 서로 그렇게 이제 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고 또 서로 서로 부처의 권리를 와 능력을 가진 줄을 알고 집집마다 부처들이 살고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미륵불과 용화해상에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 당시 암울한 시대에는 전혀 고통받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러한 시대를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용화해상을 따로 어느 곳이라고 우리가 지정할 것이 없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미륵불이 은혜를 함께하는 용화해상이 아님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량 없이 넓고 그런 큰 세상을 어찌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말과 글로 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미륵불과 용화해상이 밝고 은혜로운 세상이 될 것을 밝혀주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럼 이런 용화해상이 건설되는 회상에서는 부처님의 법이 온 세상에 가득을 해서 성직자와 일반인들의 차별이 없어지고 또 법률과 도덕이 서로 꺼리끼거나 얽매이지를 않고 서로 이제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마음 공부와 생활이 서로 다르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한다는 얘기만입니다 그리고 인류와 모든 생명들이 그 덕과 은혜를 즐거움을 함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가 함께 즐기고 행복한 그러한 세상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부처님 대종사님의 말씀을 미뤄보게 되면 미륵불 용화해상은 우리 세부처님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열으신 이유에서 밝혀주신 대로 한량없이 크고 한량없이 넓은 우리 인류가 함께 즐기는 참다운 낙원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낙원이 미래에 우리가 함께 즐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가만히 마음을 살펴보면 그 낙원이 멀리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곳곳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부처라고 마음을 생각을 하고 또 그 대상한테 불공을 잘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생활 속에서 마음을 잘 닫고 활용을 하게 되면 그리고 선의 선 마음을 달닫게 되면 그러한 미륵불과 용의 해상이 내가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종업사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에게는 세부처님 대종사님의 이러한 불법이 모든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참다운 낙원 세상으로 이끄는 그런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함께 하면 그 은혜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제자가 다시 그러면은 미륵불과 용의 해상의 그럼 첫 주인이 누가 되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법신불의 진리를 하나하나 먼저 깨치고 활용하는 사람이 미륵불과 용의 해상의 죄인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낙원 세상이 몇백년 몇천 년 후에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한 인류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새로운 부처님의 불법 새로운 정법을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할 때 만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복잡하지만은 이 불법을 잘 실천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 안에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 그때 그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한 말씀을 혹시 아시는 분 혹시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2시 조선을 건국을 할 때 그 왕의 스승으로서 그 무학대사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스승이죠 그러니까 스승님이면서도 이제 스님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가까우니까 농담을 합니다 그 무학대사한테 농담을 합니다 스님은 꼭 형상이 꼭 돼지 같습니다 하고 농담을 합니다 농담하면서도 이제 상대방 마음을 찔러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면 당연히 그 무학대사는 일반 사람 같으면은 그 돼지 같다 그러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죠? 근데 이 무학대사는 성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무학대사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우리 그 저기 그 임금님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망신을 줬는데 망신을 줬는데 무학대사가 아 그 자기는 분명히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도 죽였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도 죽이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부로 부처로 보인다고 하니까 의아한 거예요 자기는 부처가 분명히 아닌데 자기가 보기에는 고통도 많고 또 이방원이가 자기 아들이 자기 형집 자기 작은 아들들을 많이 죽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 부처 속이 상하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여쭙니다 어떻게 나는 스님한테 그렇게 망신을 줬는데 그 스님께서는 스님께서는 어떻게 저를 부처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는 그런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갖고 실제적으로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 불법을 실행하게 되면 거기서 큰 은혜와 즐거움이 함께하면서 낙원 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사님께서 이거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수도를 마음을 닦는 부분이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아홉 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닦을 수 있는가 편안한 마음으로 잘 닦아야죠 편안한 마음으로 잘 닦을 수 있는가를 일상수행의 요법이라고 해서 아홉 가지로 이렇게 잘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 가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 가지를 하나하나 실천을 하면 하나를 실천을 하면 하나의 낙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열을 실천을 하게 되면 열의 낙원이 이루어지고 백천만억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되면 백천만억의 낙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새로운 불법의 실천이 우리 생활 속에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혹은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으로 하는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정기훈련,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정기훈련이고요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이 상시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은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남자나 여자나 늙거나 저럽거나 착하거나 악하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누구나 모든 사람이 믿음과 정성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구나 큰 은혜와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밝혀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의 마음공부 훈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정신개벽과 성불재중의 생활을 이렇게 자기가 하게 되면 6단계로 나눕니다 6단계를 나눠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뿐인데요 내가 하나하나 올라갈수록 고통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천상락과 극락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 6단계를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맨 끝뒤가 부처님 부처의 확실한 현실 부처의 단계입니다 이와 같이 새 부처님의 불법과 새 부처님이 이루어 가시는 원불교와 인연이 된 우리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움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철저한 믿음과 정성으로 마음을 잘 닫고 또 불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으로는 결코 헤어리기 어려운 아주 편안하고 아주 즐겁고 아주 한량없이 큰 은혜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원불교 교도와 전 국민과 모든 우리 다문화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우리 새 부처님의 불법이 어떠한 불법이신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각박한 세상에 어떻게 마음을 잡고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불법 바른 법의 실천에 정성을 기울이시면 그것이 큰 은혜가 되실 겁니다 새 부처님과의 인연에 늘 감사를 하면서 새 불법의 실천으로 다 같이 미륵불 용화회상의 참다운 주인들이 되고 모든 인류가 큰 은혜와 즐거움을 함께하는 한없이 크고 한없이 넓은 참다운 낙원세계로 인도하는 우리가 큰 선도자가 되시기를 함께 마음으로 깊이 추권을 드립니다 원기 백륜 년, 서기 2021년, 새해 아침 중법사 김주원 그래서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금 아까보다는 이해가 더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전산중법섬의 법문의 단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풀어서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죠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산중법섬의 법문 중에 원불교나 원불교의 불법 중에 모르시는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래에 이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거는 다문화TV 시청자를 위한 메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메일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자상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은혜의 소리 시간에는요 원불교에서 밝히는 우주의 진리의 근본과 작용은 무엇이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위력을 얻기 위한 신앙과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원으로 시작하는 금년 한 해가 우리 서로서로 마음을 잘 닦고 나날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을 하시고 나날이 행복을 키워가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